그 질문 좀 김지영입니다. 잘들 계셨죠? 요즘에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좀 바쁘시죠? 무시할 수 없어서 또 시작이냐? 또 지금 시작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그림 그려주셔서 이거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 같은데 크리스티아노 크리스티아노 라고 써줬으면 고마워요. 범소거 화이팅이야. 범소거 화이팅.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렸고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내 생각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보내주실 분들 보내주시고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 때는 좀 참으시고 너무 할 일이 없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해서 올해는 또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생길지 뭐 보여 드리지요. 전김자 뭔지 아시죠? 전구 김지원 그리기 대회 자랑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질문을 좀 하셔야 될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올해가 되고 한 2주? 한 3주 됐을라나? 이 영상을 볼 타이밍이 다들 뭐를 느끼고 있을 때냐면 대부분의 현장 강의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인강을 보는 친구들도 특히 고3 수준에 해당하는 공부로 이제 제대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 내가 공부했었던 그게 여기까지는 안 됐었던 거구나. 요만큼은 더 갔어야지만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었겠구나. 라는 어떤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기야. 저만 해도 지금 1월 달에 당연히 현장 강의에서는 올인원 수업이라는 것하고 V다. 제일 중요한 수업이잖아요. 요걸 가져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막 아 하면서 뭔가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을 해. 문제는 뭐냐면 이거 진짜 여러분들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강사나 선생님들은 야 니가 이렇게까지 아 자꾸 니가 신경 쓰인다. 자꾸 신경 쓰이네. 강사나 선생님들은 니가 도달해야 될 구간이 어디까지인지를 당연히 보여주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연초에는 그런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수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니 이렇지 않아? 특히 영어로만 치면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니가 문제를 푸는 특히 현장 친구들은 아마 저랑 하시는 분들 제가 항상 스타버치를 띄워놓고 하는데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풀었을 때는 막상 저 도달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저 아래쪽에 놓여 있었던 소위 영어에서 얘기하는 단어와 해석이 지금 털리는 분들도 있다고 그렇지 않아 솔직히 여러분들 근데 왠지 언어 과목은 그냥 문개면서 막 넘어가시면서 들으면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자꾸 덮어씌우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와중에 저한테 이제 수업 2주차 되니까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고.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질문하시면 진짜 별로인 질문이야. 쌤 제가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제가 항상 어떤 학습 상담을 할 때 첫 마디로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도입부예요. 쌤 제가요. 이 말 있죠. 이 말을 들으면 벌써 제가 또 자기 인생을 또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소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땠고요. 2학년 때는 어땠는데요. 근데 뭐 저런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으로는 이해하고 들어 나도 듣는데 특히 강사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되게 많이 원하냐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이런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쌤 제가요. 수업은 알겠는데 단어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추천해 줄 수 있는 단어장 좀 있나요? 이게 미안해. 좀 세게 얘기할게요. 최악의 질문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최악의 질문이라고. 아니면 선생님 이게 제가 해석이 너무 단어 조합으로 가면서 뭉개져 가면서 해석을 해서 좀 명확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좀 구문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미안해. 좀 최악의 질문이야. 질문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 그럼 대답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편해. 야 니가 단어가 안 되니? 그럼 하루에 한 100개씩 해가지고 이거 외워. 던지고 가버리면 되거든. 특히 말이지. 하루에 몇 개 외워야 돼요? 이 질문 있죠. 쉬워요. 대답하기요. 100개. 근데 문장도 그래. 문장 해석도 제가 해석이 좀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야 구문 하나 들어. 아니면 하루에 한 다섯 질문씩 구문 분석 좀 해. 쉬워. 근데 그걸 말하는 입장에서 되게 양심에 걸려서 그래. 왜냐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얘한테. 무작정 단어 암기하라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진짜 좋은 질문은 너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은 어떤 스타일이 돼야 되냐면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저 단어 모르겠어요. 알려줘요. 뭐가 좋아요? 이거 말고 와서 꺼내야 돼. 지금 제가 이 질문에 이 단어 이 단어 애매했고 이거 아는데 말로 안 나오고 애매했고 이건 아예 몰랐고 몰랐고 애매했고 애매했고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정말 좋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 그걸 원해. 그걸. 특히나 언어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그걸 원한다고. 아니 선생님 제가요 이런 스타일 질문 있죠.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됐거든요. 근데 요 요만큼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걸 제일 싫어해요.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원하냐면 그냥 여기 모르겠어요. 이러면 쉽다니까 그냥 해석해주고 넘어가면 쉬워. 강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 아니 예를 들어 여기 문장 하나가 예를 들어 I, M 이렇게 시작한다고 치자. I를 너가 모르진 않잖아. M을 모르지는 않아. 근데 이게 되어가다가 순간적으로 그 회로가 끊기는 그 구간이 반드시 한 번은 나올 거거든. 그 구간을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요만큼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요기 있죠. 요만큼 요기가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좋은 얘기들이. 예를 들어 단어 같은 경우도 아 너는 지금 그냥 우리 이전 퀘스트 멍멍 지지면서 공부하자 그랬잖아. 야 너는 좀 납작 엎드려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요런 단어장으로 좀 더 공부하고 가야 되겠다. 동시에 그걸 해야 되겠다. 고의로 좀 돌아가라. 아니면 야 너는 수능형의 단어장 이런 게 좋으니까 얘기하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니까. 문장 해석 안 돼? 뭐 어떻게 해야지.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답이. 그게 아니고 요 부분을 모르는데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야 너 이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너는 요 단어를 알았으면 해석 될 만한 거 아니었을까? 아니면 너는 이거 단어는 됐는데 너가 지금 이 관계사에 대해서 해석법을 잘 모르고 있네. 아니면 뭐 어떤 수업을 들어도 되겠고 아니면 넌 수업이 필요 없고 뭔가 혼자서 자습을 이런 걸 더하고 이런 느낌이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쩔래? 너는 너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했는데 의사가 예를 들면 네가 감기 걸렸는데 물 많이 드시고요 약 빼먹지 마시고요 3일 후에 다시 뵙죠 이러면 너 어떻겠니? 뭔지 알겠지 얘들아 그거랑 비슷한 거야. 의사는 구체적인 너의 상황을 보고 싶어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다라고 하는 느낌은 의사님들도 와서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드셨어요? 어떤 음식을 드셨어요? 어떤 며칠 오후 오전 어느 어떤 때부터 열이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어때요? 콧물이 노래요 묽어요 이런 느낌 있지? 콧물이 노래요 묽어요 그걸 원한다고 캐스트 제목 바꿔야겠다 바꿔 바꿔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콧물이 누렀니 멀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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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이건 글자를 못 쓰겠네 이거라고 얘들아 너 누레 멀거 그걸 알려줘 그걸 현장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도 알 거고 이건 제가 현장에서 다 했던 얘기들이기도 하고 인강 보시는 분들도 저희 조교나 또는 저희 실장 또는 제가 대답할 때 그런 걸 원해요 보여주세요 단어 같은 것도 본인들이 뭐 사진 찍어서 모르는 단어를 이렇게 뭐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목록을 단어로 보여주시거나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은 일들이 생길 텐데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저러 가 인마 저러 가 어이구 어이구 어 뭐야 크리스티아노 볼나우도가 도와줄게 범석어 다시 한번 화이팅이다 보고 있니 근데 제가 이게 뭐예요 이러면 이거 마지막 아름답게 재밌게 마무리 합시다 제가 엊그저께 휴일이었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갔는데 진짜 십수년 만에 갔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 자기 얼굴을 찍으면 이렇게 합성해주는 그 섹션이 있더라고 그리고 다운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제가 해봤어요 아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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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로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그림 그리고 그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나야 고맙지 제발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셔서 영어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그렇게 하시면 강사님들이 오히려 좋아하실 거야 너도 더 도움받을 거야 알겠지? 눌었니 멀었니 빨리 정해 김정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